지웅씨가 잡혀 살 것 같은... 아니요 제가요? 왜냐면 지웅이가 굉장히... 굉장히 모르겠어요 괜히 결혼하면 꽉 잡혀 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여자친구분이나 애인이나 결혼하면 제가 잡혀 살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다음 질문까지 남자 아이돌이 뽑았습니다 21 중 가장 악바리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3명 중 5표를 얻은 C! 에엥! 세이크 에엥! 지웅이 좋아지요? 너무 좋아 한바디같아 일단 소감 소감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더 악바리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? 네 빅뱅의 지웅군요? 네 다른 말 없었습니다 네 그녀의 눈을 보라 하하하하하 네 2AM의 수롱 네 이거 끝질문인데요 이거 되게 흔한 질문인데 좀 은근 궁금합니다 네 21 중 무인도에 딱 한 명만 데려간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수 넘는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cl양이 압도적으로 야생적인 힘이신가요 이유를 들어봐야죠 2pm의 태경군 cl과 함께 라면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다 그런거였어 2pm의 준호군 생명력이 강할 것 같다 그리고 빅뱅의 지용군 cl은 내가 노예가 될 것 같고 산다라는 정신 는 있을 것 같고 민지는 우울해질 것 같고 봄은 멍때릴 것 같고 나 혼자 간다 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혼자 가셨다